강주현 씨. 야, 웃지 마라. 너의 쟤 여태만 웃어줘. 강주현 씨는요? 혜리 씨한테 할 말. 거울값 30만 2천 원. 그 제 돈. 세무 관계가 있었나요? 아니요. 농담이에요. 저 행복할 거예요, 혜리 씨. 네, 행복해 주세요, 강주현 씨. 그리고 혜리 씨가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. 온통 다 처음 해 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. 제 모든 처음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도 알게 되어서 그걸 나도 엄마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서 고마워요, 혜리 씨. 나중에. 나중에. 아니요. 나중에 없어요, 주현 씨. 가야지. 나야. 네가 제일 좋아하는. 아니야. 어쩌면 주현 씨 보다 더 좋아하는. 아니지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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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